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국민연금이 셀트리온을 계속해서 파는건 아시죠? 근데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개미 발목 잡던 국민연금 국내 주식비중 20%까지 확대 특히 셀트리온의 발목을 국민연금이 많이 잡고 있었죠 내용 간단히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를 늘린다 당초 올해 말 기준 16.8%인 국내 주식 비중은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증시가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맞추기 위해 연기금이 기계적 매도를 하고 있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을 반응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보부처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주식비중 확대 내용을 담은 자산배분 목표 범위 수정을 논의 의결한다 이와 관련 올해 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9-20%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중기자산배분 계획에 따르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7.3% 올해 말 기준 16.8%로 낮아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비중이 21.2%로 3.9%포인트 초과되면서 올해 역대 최장인 51일 연속 순매도의 행진을 이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비중이 21.2%로 3.9%포인트 초과되면서 올해 역대 최장인 51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 왔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좀 피해를 많이 봤죠 요즘에 제가 유럽 승인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를 하느라 좀 늦게 자는데요 이렇게 국민연금에서도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네요 뭐 다 정치랑 연결이 돼 있겠죠 4월 7일 서울 부산 재부선 선거랑 빨리 유럽에서 승인이 나고 연기금도 셀트리온을 그만 팔고 셀트리온의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